제주도 최석강 안녕하세요. 난사랑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최석강입니다. 시원한 바다 속에 파도 좀 보세요. 여기는 제주도 다육 용월 할아버지 댁입니다. 용월이 전체를 이렇게 잡고 있네요. 원래 이래요. 오래 묵어서. 여기 안에도 들어가야지. 여기 안에도 들어가야지. 여기 안에도 들어가야지. 2층으로 와. 와, 굉장합니다. 2층 계단까지. 아, 할아버지. 이 용월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온 집을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멋지게 꾸몄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멋진 궁역은 합니다. 이쪽 옆집에는 또 요런 식물로 단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는 날이 장날이군요. 오늘의 식품. 존경 휴일입니다. 오늘은 휴일이랍니다. 맛있는 음료수를 못 마시고 가겠네요. 아, 대단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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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